오늘의 제 패션에 대해서 말해볼까요? 저는 패션 코드 오늘의 제 패션에 대해서 말해볼까요? 오늘의 제 패션에 대해서 말해볼까요? 오늘 그냥 모나비입니다 모나비 오늘의 제품들 오늘의 제품들 오늘의 제품들 오늘의 제품들 오늘의 제품들 오늘의 제품들 여기가 대구대의 서문입니다 앞에 문천지 오늘의 제품들 방금 그 패션 오버는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뭔 professors 언젠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작을 했습니다 제목했습니다 와, 쩐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